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동안 잠잠했던 조계종과 태고종 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태고종이 서남사 등기에서 조계종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소송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서남사 판결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서남사 소유권 분쟁의 전망과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은 서남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계종 서남사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사실상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법적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판결한 내용이 자유적 해석이다라고 저희들은 변호사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은 서남사의 교구본사 지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유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전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조계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명의인 말소 소송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움직임에 태고종 역시 서남사 소유권 분쟁에서 물러설 의사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극적인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고종은 불교란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사태 해결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남사 소유권 문제를 풀기 위한 두 종단 간의 대화 채널 가동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